너무하네 아니 메이지아몬데 저기 뭐죠 가멸라이더 같이 생긴 것도 너무한데 이름이 관우에요 이상형 월드컵 판타지 세계에서 유용할 마법 16강 판타지 세계에서 어떤 마법이 유용할지 정해보죠 라이트닝 볼트 대 노크 라이트닝 볼트는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는 거네요 게임에서는 이제 손바닥에서 나가서 벽에 튕긴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 짤에 있는 라이트닝 볼트를 보겠습니다 번개를 날린다 번개를 날린다 라고 되어있는데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하늘 떨어지는 걸로 하죠 하늘 떨어지는 거고요 실내에서 못쓰고 비오는 날에도 못쓰겠네요 내가 감전될 수도 있으니까 그럼 내가 이제 뭐 판타지 세계에서 산다면은 저걸 써먹어야 된다 반드시 저걸 써먹어서 생활을 해야 된다 싶으면은 뭐 상인 경호 같은 거 있죠 따라가면서 이제 경호해주는 거 그런 데서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노크 노크는 도둑 능력이죠 반대로 이제 노크가 이제 쓰이기도 하죠 게임에서 도적이 없는 파티에서 잠긴 상자를 열 때도 쓰이죠 그 외에는 이제 도둑질할 때 쓰인다던가 나쁜 짓 할 때 밖에 떠오르는 게 없네요 파티에 도적을 안 넣을 수 있다는 거 하지만 도적을 안 넣으면 함정도 못 찾는다는 거 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이트닝 볼트 쪽이 너무 좋아 보이죠 훨씬 진짜 판타지 마법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요 라이팅 볼트로 가겠습니다 로케이트 대 디스 인티그레이트 로케이트는 이제 물건을 찾는 능력인데 대상도 찾으니까 뭐 은신 감지 같은 걸로 쓸 수도 있겠네요 대상을 이제 감지해서 이건 범용 속에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네요 굳이 뭐 여러가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디스 인티그레이트는 마법으로 치면 굉장히 강력한 마법인데 사용을 하게 되면 파밍도 못하고 누구를 찾아서 잡아와라 했는데 써서 죽여버리면은 누군지 모르죠 분쇄가 되어버리니까 하지만 강력한 이제 전투 마법이라는 거 로케이트가 좀 낫지 않을까요 뭐 전쟁을 하는 게임에서는 이제 동료들이 대체 해줄 수도 있고 여러가지로 이제 로케이트를 안 쓸 수도 있겠지만 판타지 세계에서 생활을 한다면은 유용하잖아요 유용할 마법이기도 하고 로케이트로 가겠습니다 메이지하머 대 위시 메이지하머는 너무하네 아니 메이지하머인데 저기 뭐지 가멜라이더 같이 생긴 것도 너무한데 이름이 관우에요 메이지하머는 보통 마법 게임에서는 잘 안쓰이죠 저기 이제 저런 마법으로 뭐 이제 영혼갑주 같은 거 써서 보호를 한다기보다는 허상분신 뭐 미러 이미지라던가 이제 돌피부 같은 거 써서 내가 맞았을 때 이제 대응이 되는 능력으로 쓰던가 이런 느낌으로 들어줘서 이런 느낌으로 들어줘서 너무 좋은 능력이지만 실제로는 못쓸 것 같다는 거 어 빅노시죠 메이지하머으로 가겠습니다 울며 거자먹기로 아 위시를 떨어뜨리네 아 위시는 근데 이상하게 이뤄준다라고 써있는 시점에서 사람들이 많이 떨어뜨렸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타임스톱 대 리버스 그래비티 타임스톱은 조조네요 아 공격 불가능이야? 어 마법 이제 굿사클 마법 중에 타임스톱이 있는데 공격을 해도 되죠 보통 이제 마법 같은 거 써 놓으면은 하늘에서 멈춰있으면 투사체가 그리고 이제 시간이 가게되면 한꺼번에 부딪히는 그런 역할인데 공격 불가능이면은 아예 그냥 그런 식의 공격 자체가 불가능한 건가 그게 아니겠죠 닿으면 풀린다 이런 거겠죠 더월드도 닿는 거 상관없지 않나? 흐흐흐흫 아 이제 뭔가 좀 안 어울리네요 어 닿지 않아도 시간을 멈추는 거면은 너무 좋죠 도망갈때 쓸 수도 있고 뭐 도둑질 할때 쓸 수도 있고 왜 자꾸 도둑질 쪽으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도둑질이 아니어도 뭐 쓸때가 많죠 뭐 도박을 하는데 아 카드 상대 카드를 본다던가 이것도 나쁜 짓이네 어 아니면은 뭐 이제 아 물건을 떨어질 때 시간을 멈춰서 불건을 되돌려 놓는다던가 네 떨어지는 걸 붙잡는다던가 아 너무 소소하잖아 이거는 쓰읍 그래도 전투할 때 어 안 닿아도 상대 뒤쪽으로 돌아가서 어 시간을 딱 푼 다음에 뒤에서 찔러 버릴 수도 있고 어 판타지 세계에서도 공격이 안 돼도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거 리버스 그래비티는 이제 무중력으로 만드는 거죠 쓰읍 이거는 하핳 좀 미묘한데요 이거는 시간 정지랑은 비교할 바가 아니라고 봅니다 뭐 쓰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타임스톱으로 가겠습니다 아 기아스 계약을 한다 절대 어길 수 없다 강탈 물건을 뺏는다 어 좀처럼 안 나올 것 같은 마법이 나오네요 기아스는 뭐 을사조약처럼 나한테 유리하게 맺거나 이런 건 안 될 것 같고 상대랑 내가 이제 대등한 계약을 맺는 거겠죠 근데 계약을 맺는 거 자체는 강제할 수 있다던가 아니면은 일을 할 때 상호간의 신뢰에 대한 계약서를 적을 때도 이제 마법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을 수 있다는 거겠죠 어 그러면은 좀 이제 이익이 능력 같은 거는 내가 굳이 활동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로 돼 있네 근로자로서 활동할 때도 여러 가지로 이제 쓸 때가 많을 것 같네요 강탈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이제 범죄 냄새가 나는데 오히려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전사랑 전투를 하는데 상대 무기를 뺏어서 내가 진다던가 아 도둑이 들었는데 이 도둑이 이제 위협적인 이유가 칼 같은 걸 들고 있잖아요 도둑이 들고 있는 무기를 내가 가져온다던가 강탈로 이럴 수도 있고 전투에서도 쓸만할 것 같고요 검투사인데 서로 이제 검 하나씩 들고 싸웠는데 나는 쌍수가 되고 상대는 맨손이 되는 재미로 보면 강탈이 뭔가 좀 생활할 때도 좋아보이고 기아스는 있어도 이 기아스라는 이 계약 같은 거를 아이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너무 복잡해질 것 같네요 강탈이 직관석 있고 좋죠? 강탈로 하겠습니다 네 가속 가속 어스케이크 가속은 이제 보통 마법으로 3서클이고요 어스케이크는 성직자 주문으로 7서클 정도였던 걸 기억을 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마법이고요 짤에서 보면 윗부분이 좀 잘려져 나가 있네요 무너져 내려 있는 것 같죠? 근데 저기까지 보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어스케이크 여기 이제 도로가 무너져 내리는 약간 들썩이는 이 어스케이크 쓰면은 넘어지는데 피해는 없다 이렇게 보죠 너무 데미지까지 들어가면은 복잡해지니까 진도 몇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복잡해지니까 도망갈 때 쓴다던가 적들 공격해 볼 때 앞에다 써놓으면은 파티 싸움을 하면은 파티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 시식이죠 광역으로 근데 같은 파티원도 넘어진다는 거 쓰기 나름이라는 거 케바케라는 거 근데 가속은 빠르게 이동이고 보통 가속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뭐 넓게 보면 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많이 쓰이는 건 두 가지고 일반 가속은 동료들 모두 이제 가속을 시켜주는 거고 향상된 가속은 일반 가속보다 더 좋은 가속이고 대상만 가속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짤로 보면은 자신만 된 것 같은데 여러 명 걸어줄 수 있는진 모르겠어요 대상만 걸어주는 것도 같은 편한테 걸어줄 수 있죠 마법사가 가속을 쓰는 것보다 전사 가속을 쓰는 게 좋으니까 근데 이거는 너무 좋다 가속 같은 걸 뭐 제한 없이 막 쓸 수 있으면은 그냥 생활 자치도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달리기만 해도 행복할 것 같은데 가속으로 가겠습니다 어스케일 끈 너무 복잡하네요 매직미사일 짤 뭐야 이거 디아블로2의 그거죠 마법사 소소로스 이렇게 매직미사일 많이 발사되면 매직미사일 너무 사근데 매직미사일이 이제 마법사의 능력이 뛰어날수록 발사되는 수가 늘어나죠 엄청나게 강력한 마법사가 근데 이거 매직미사일이 아니잖아요 얼음이잖아요 고드름이죠 어찌됐건 저렇게 쓰고 있고요 디스펠 매직 마법을 무효화하고요 이 짤로는 좀 구분이 안 될만한 짤이네요 마법을 무효화하는 것 자체는 되게 좋죠 여러 가지 마법이 있을 테고 그걸 다 무효화해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 가지 마법이 있는 만큼 디스펠도 이뮤니티가 되는 마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디스펠 같은 거는 뭐 여러 직업이 쓸 수가 있죠 좀 흔하게도 쓰이고 아이템으로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환타지세계로 가면은 매직미사일 같은 거는 당장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짤만 보면은 이게 있으면은 직업이 바뀔 것 같은 디스펠 매직은 있다고 해서 디스펠 매직을 쓸 수 있는 마법사예요 얘를 써봐 이랬을 때 취직자리 구하는 것보다 이 매직미사일 쓸 수 있는 마법사인데 보면 알 거야 이렇게 해서 이거 한번 보여주는 거랑 취직률이 다를 것 같은데 이건 매직미사일의 짤의 강력함을 보고 매직미사일로 가겠습니다 일서클 마법이지만 겁나 세 보이는 거 파워 대 인비저빌리티 파워는 이제 판타지세계에서는 아주 힘이 강한 대상한테 쓰면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가 되죠 힘이 이제 인간이 쓸 수 있는 최대의 파워 게임에서는 그렇게 강화가 됩니다 지금 아기가 차를 한 손으로 밀고 있는데 인간이 낼 수 있는 최대의 파워라면 저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판타지세계의 인간이라면 그런 식으로 맞춰서 쓸 수 있고요 보통 자기 동료들한테 쓰는데 스트렝스는 아니지만 비슷한 마법 중에는 적한테 써서 적을 약하게 만드는 마법도 있습니다 드래곤한테 써서 드래곤의 힘을 인간 최대 파워 정도로 낮춘다던가 근데 뭐 그냥 아군한테 쓰는 거겠죠 여러 가지가 있네요 뭐 단순하게 궁수한테 써줘서 궁수가 이제 단궁을 쓰는 좀 여리여리한 궁수인데 장궁을 그냥 빡 땡겨서 쏜다던가 도적한테 줬는데 단검으로 통나물 쓸어버린다던가 아 아주 좋죠 이미저빌리티는 사물을 투명하게 만든다는데 짤을 보시면은 본인도 투명해져 있어요 자신도 투명화 가능하고 투명화라는 거는 굉장히 범용성이 뛰어난 좋은 능력이죠 하지만 나쁜 짓 할 때 많이 쓰일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나쁜 짓 할 때 쓰이면은 대비책이 있다는 거 판타지세계에서 나쁜 짓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테니까 분명히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이 있으면은 보이스피싱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당하면은 쉽게 당하겠지만 아는 사람이라면 대처할 수 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이미저빌리티에 대한 대응책이 판타지세계엔 많을 것이다 현대에서는 없어도 판타지세계에선 파워같이 버프를 이제 이롭게 주는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걸 써도 그렇게까지 세질 것 같지는 않네요 이미저빌리티는 한번 올려버리면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 파워로 가죠 단순하게 아 가속 대 파워 아 순수하게 게임을 할 때 파워를 잘 안겁니다 가속을 걸죠 가속 자체가 너무 쓸게 많잖아요 가속이 되면은 이제 공격도 많이 할 수 있고 이거는 그냥 약간 이제 버프로 치면은 급의 차이가 너무 비슷한 능력이기도 하고 오히려 보면은 가속이 더 나을 것 같네요 가속보다 힘이 좋을 상황이 거의 없지 않을까요 진짜 깔려 죽기 직전에 힘으로 뚫고 나와야 된다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인간이 깔려 죽을 정도의 함정이면은 힘을 파워를 써도 못 뚫고 나온다는 거 차라리 가속으로 나가는게 낫겠네요 가속으로는 이제 그런 제한 없이 빨라지니까 이동속도 두 배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것도 뭐 그런 거겠죠 이렇게 휘리릭 가고 있으니까 관우 대 디오 아 이거는 볼 것도 없죠 관우 좀 내립시다 관우는 더 이상 올라가는 몰골을 보고 싶지 않아요 타임스톱으로 갑니다 아 개사기 매직미사일 말이 매직미사일이지 저거는 뭐 폭탄 중에 저런 거 있지 않나요 터지면은 못 같은 거 막 잔뜩 나가는 거 그 수준이죠 지금 그리고 강탈 강탈로 아무리 좋은 거 뺏어봤자 미친 매직미사일은 못 이긴다 정신 나갔죠 그냥 보기만 해도 정신이 나갈 거 같아요 같은 편이 봐도 정신이 나갈 거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매직미사일은 피하식별 구분이 됩니다 같은 편이 안 맞아요 너무 사기죠 라이트닝 볼트 대 로케이트 라이트닝 볼트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제약이 좀 있죠 실내에서 쓴다던가 뭐 특정 상황에서 안 통한다던가 상대에 따라서도 안 통할 수가 있죠 의외로 이제 전격 내성을 가진 적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압니다 판타지 세계에서는 로케이트는 그런 거 다 제쳐두고 무조건 쓰면 이득 로케이트 진짜 안전하게 생활을 로케이트가 될 거 같은데 로망을 하면 라이트닝 볼트 로망이냐 안전이냐 안전이죠 아 벌써 4강이에요? 별로 그렇게 화려한 마법이 많지는 않네요 로케이트 대 매직미사일 로케이트 진짜 좋아 보인다 로케이트가 너무 만능이죠 물건만 찾는 거면 이해하긴 대상까지 찾아 버리니까 너무 좋은데 이거는 솔직히 로케이트 로케이트 하나만 보고 취직자리도 많이 생길 거 같아요 근데 로케이트는 비교적 흔해 보이는 능력이라는 거 그래서 취직을 할 거면 말도 안 되는 매직미사일을 쓰는 쪽이 희소성이 있지 않나 경쟁력이 있지 않나 나는 매직미사일 밖에 못써 그래서 아 뭐야 얘 쓰레기네 봤는데 매직미사일을 가장한 개틀링건이 나가고 있어 전방위로 피하식별 구분하면서 개사기죠 매직미사일로 가겠습니다 너무 사긴다 짜리사기다 타임스톱 대 가속 아 이거는 어 이거는 어 이거는 어 이거는 가속이 얼마나 빨라지느냐에 따라서 가속이 좋을 거 같지 않나요 오히려 약간 이제 시간을 벌어주는 용도도 있고 어 이게 비교가 되네 실제로 이제 게임에서는 타임스톱이 훨씬 세긴 한데 가속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속도 손에 꼽을 정도고 일단 4시간을 멈추는 거죠 타임스톱은 근데 가속은 아 적어도 나만 빨라지는 거 아니야 타임스톱으로 가죠 상위호환이네요 그냥 아 얘 울리면 안되는데 아 다 잡아먹히는데 근데 매직미사일은 모른다 아 그래도 1서클이랑 타임스톱은 비교가 안되네요 이거는 내 생각에는 32강이 있는 월드컵입니다 이거는 제가 재밌는 걸 많이 못 본 것 같네요 좀 이제 결과를 보고 랭킹에 들어가서 재밌는 걸 찾아보죠 타임스톱으로 가겠습니다 랭킹 보기 어 타임스톱 1이네 아 공격 못해도 역시 시간정지는 좋다 아 그리고 이제 서먼 몬스터라는게 있네요 서먼 몬스터 볼까요 짤에서는 지금 드래곤을 타고 있는데 드래곤이 말까지 잘 듣는다는 거죠 이거는 너무 답이 없는 사기 같긴 한데 보통 서먼 몬스터를 하면은 이제 그 기준점에 맞춰서 몬스터가 랜덤으로 나옵니다 30레벨짜리 드래곤이 나올 수도 있고 1레벨짜리 고블린 30마리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말에 안 따른 녀석이 나올 것 같아요 드래곤까지 나왔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카코핀드 핀드 피핀드 이런 애들은 이제 강한 악마들은 제가 이제 아그로부터 보호가 없으면은 내가 소환했는데도 날 공격합니다 어 이거를 이 변수를 넣으니까 확 약해 보이죠 범용성은 너무 뛰어나버리고 드래곤 소환해서 브레스만 싸도 사기 같은데 예를 들면 뭐 리치를 소환해서 시간정지를 시켜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날 공격하는 소환소가 나온다는 이 가능성을 넣어버리면은 쓸때마다 목숨을 걸어야 되니까 판도라의 상사가 되어버리니까 확 안 좋아 보이네요 어 근데 진짜 날 죽일 수 있다는 그게 들어가니까 랭킹이 확 떨어진다 그거 그 가능성이 없으면은 저는 시간정지보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멈추는 마법을 쓰는 소환수가 소환될 수도 있으니까 계속 가차 돌리다가 좋은거 나오면은 행동해야죠 리스토어 체력을 회복시킨다 이거는 뭐 스테미너 회복 같은게 아니라 아예 상처까지 다 치료해주나보죠 이게 있으면은 어느 세계에 가던 밥값 할 수 있다 귀족으로 힐러로서 의사로서 생활할 수 있다 너무 좋아 보이네요 블링크 자른 손오공인데 근거리 순간이동입니다 마법에서는 이제 뭐 사레벨의 차원문 같은거죠 사서클 마법 블링크가 이렇게 높을게 있나요? 어 손오공처럼 이동하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드레인터치 생명력을 빨아들인다 이거는 터치해서 빨아들이는건데 어 이 이렇게 높아? 이거를 빨아들이면은 막 나이도 막 젊어지고 이러나? 아 이렇게 있습니다 그 소생 저 짤에 나오는 만화를 보면 알겠구나 여기서 드레인터치가 얼마나 사귄지 드레인터치 만화인가 보죠 소생 죽은 사람을 살린다 아 죽은 자의 소생 오랜만에 보네요 이거 이런게 있구요 어 기어스가 되게 높네요 기어스를 잘 쓰는 방법이 있나보죠 리버스 그래비티도 없고 플라이 하늘을 난다 짤좀봐 아 재밌겠다 플라이는 아 근데 사일런스같은거 10이네 지금 페이지가 4개가 있거든요 아 폴리모프가 있네 이거는 잠깐만요 이건 사물로 변신인데 다람쥐가 있네 이거는 뭐 드루이드 마법처럼 변신 할 수 있는건가요? 대상인데 대상만 되는거면은 조금 미묘한데 동물까지 되면 너무 좋겠네요 그냥 곰으로 변신해서 싸워도 되고 드루이드처럼 동굴로 가면은 박쥐로 변신해서 어두운 데서 저 이제 초음파 같은걸로 길로 찾을 수 있고 물에서는 이제 물고기로 하늘에서는 독수리로 하늘에서 독수리로 변하면은 그냥 플라이보도 좋네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뭐 대상이라고 돼있으니까 사물로 이렇게 적어놓으면은 이제 능력을 만약 고르는 게임을 샀는데 이걸 골라야되는데 그림은 이렇고 글씨가 이러면은 여기서 이제 고민 많이 되죠 아 막상 뽑았는데 동물로 몇번 하는거 아냐 동물로 변할 수 있는데 다람쥐만 있다던가 그리고 파워 파워 인비저빌리티 가속이 되게 낮네 가속 되게 좋아보이는데 가속을 쓰면 뭐 다 좋아지는거 아닌가 다 빨라지는거 아닌가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가 강탈이 있구요 삼사위는 대체 뭘까요 파이어볼 어 화염구 이거는 팀킬 될 정도의 화력인가요 짤을 보니까 모르겠네요 약간 이제 화염 장렬 같기도 하구요 핫스톤에 그 정도 화력인게 오히려 좋을 수 있겠네요 위협적이기도 하고 불도 피울 수 있구요 이때는 이제 라이터가 없으니까 파워 워드킬 상대방을 만져서 죽인다 이 손바닥이 뭐죠? 아 저 손바닥으로 만져야지 죽는거면 되게 좋아보이는데 손바닥 크게 달렸지만 라이트닝 볼트 있구요 라이트닝 볼트 및 라우스케이크 라우스케이크 있구요 미러 이미지는 분신술이죠 아 근데 이렇게 시전자가 똑같은 환영이 생긴다 환영이 생긴다 이건 분신술이 아니네 이거죠 D&D 게임에 이제 미러 이미지라는 마법이 있는데 허상분신이 있는데 야구로 치면 야구공중에 너클볼이라고 있잖아요 날아가면서 이제 흔들리면서 여러개로 보이는거 그런겁니다 이제 대상이 있고 주변에 이제 흔들리듯이 여러개로 보이는거고 뭐 별도의 행동은 안하고 비슷한 행동을 하겠죠 근데 짤이랑 약간 다르긴 한데 그런거면은 별로 그렇게 좋진 않은 걸로 압니다 노크 있구요 메테오 자기 근처에 운석을 떨어뜨린다 자살이죠 벙커에 숨어서 운석을 떨어뜨려도 내가 숨은 벙커 밑에 숨어있는 벙커 밑에 숨어있는 벙커까지 날려버릴 것 같은 화력 월오브파이어 미묘한데 그리스 보통 이제 기름방줄 같은거죠 오오 짤이 너무 미묘한데 상대 못 움직이게도 하고 벌렛대 일정범위에 벌렛대를 소환한다 벌렛대 소환하면은 보통 이제 마곱사들 주문 못쓰게끔 계속해서 벌레가 괴롭히니까 이런식으로 벌렛대 나오면 징그러워서 못쓸거 같긴 한데 시야까지 가려줘서 더 못사오겠네요 어 벌렛대는 거미줄 위쉬 위쉬는 거미줄이 있네 거미줄을 아 스파이더맨 아냐 거미줄은 되게 좋은 마법이었던거 같은데 E-서클 마법이죠 별로 안쓸거 같습니다 별로네요 이렇게 보니까 되게 별로 같네요 다른거에 비하면은 시간정지랑 비할바가 안되네 쓰읍 아 이렇게 보니까 시간정지가 굉장히 좋네 마법이 되게 전지전등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또 그렇지도 않네요 오히려 저는 약간 이제 소환계통도 제한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딱 있잖아요 마법 보면은 막 정령소환 이런거 정령이 뭐 소환됐다고 날 죽이지는 않을거 아니에요? 뭐 이제 스켈레톤 소환 이런거 뭔가 말 잘 들을거 같은거 소환하는게 오히려 좋아보이는데 드래곤보다 어찌되고 이런식으로 약간 제한이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혹은 운에 따라서 서번몬스터라던가 위시같은게 그렇죠 아 근데 짤이 너무 강력해보인다 아 이제 재밌는 능력이 많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판타지 세계에서 유용할 것 같은 마법 월드컵이었습니다 재밌게 즐겼구요 다음 시간에 다른 월드컵이나 게임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모두 코로나 조심하세요 뿅 뿅 뿅